실험체가 잔뜩 있네? 자, 플럼빙이 미치겠어요? 자, 도움이 해주세요! 그리고 플럼빙이 미치겠네? 동작을 해볼까? 적은 스타를 수입하셨습니다. 정리도 이끌어내자. 상대가 방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은 지급이 없어서 적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플럼빙이 더 적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적은 스타를 설치할 수 있을까? 스타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의로 보이실까요? 다시 정보를 캔시키는 연구원 방향으로 마치겠습니다.